저기 무슨일이예요? 아... 아까 치울대요 우유 아... ikke Dieu German 또 이것 이름 hier 이름 우리 캠퍼맨이라서 20유로 플러스 지금 사람 인당 20유로 진짜 사이로 쏙이는 전 안 받다 저게 무슨 일이에요? 왜 때문이냐면 우리가 집중한 이유는 지금 물을 충전 중입니다 물 넣고 있어요 캠핑장 들어오니까 좋다 캠핑장 31유로 총 내일 근데 어차피 로마에서 딴 데다가 주차를 할 바에 여기서 연장을 하는 게 좋겠어 물 맞았지롱 여기가 구석지고 주방도 가깝고 샤워실도 가까워요 길을 보시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을 켜고 물이 얼마나 남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캠핑장에 일단 와가지고 물을 채워낼 수 있는데 우리 물 많이 남았는데? 태웠잖아 내가 아까 태웠지 오늘 샤워하면 이따 갈 때 또 하면은 내일 갈 때 다시 넣으면 되겠어요 너무 배가파서 샹쥬칠 땐 먹고 있는데 오늘의 메뉴는요 비교하시라 바로 개봉박수 냉면입니다 너무 먹고 싶었는데 물타이는 없었는데 여기 지금 이탈리아에 와가지고 냉면 육수를 찾았어요 물타이 냉면이 들어오긴 하지만 가루라서 너무 맛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바로 찾았습니다 죄송하시죠 이거 이거 얼려놨어 우리 얼려놨어 우리 얼려놓은 것도 있고 그래갖고 이거 해가지고 해먹어갖고 먹을 예금 예령입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그치 우주씨? 내 훅면 이거를 구워주시죠 이쁘게 구워야되는데 괜찮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개맛있을 것 같아 똑같아요 한국에서 파는거랑 그니까 너무 맛있어 그 가루는 진짜 이 맛이 안 나잖아 이건 진짜다 이건 찐이다 이거 찐이야 너무 맛있어 미안하기만 돼 난 오늘도 이 요욕을 이겨내고 잔다 우와 하늘이 희한하네 오늘 캠핑장인데 캠핑카드를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쪽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설거지하고 있네요 우유랑 설거지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설거지를 또 갖고 왔습니다 다시 갈아주세요 캠핑장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주 보던 얼굴인데요? 혹시 우유 아니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챙기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옳지 잘했어 끝 오빠가 있잖아 오늘 글쎄 어떤 점이 있었는지 아니? 한번 짠해줬죠 아우 시원해 졸려주세요? 네 아니 엄마 얘기 안 듣고 왜 졸아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갈리는 이렇게 귀여워 우유 잘자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확실히 캠핑장에서 잤더니 뭔가 더 안전한 느낌이에요 선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 투어를 출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